안녕하세요 미술은우입니다 저희 지금 진천의 은진로에 있는 충북대학교 천문대회 가고 있습니다 이 충북대 천문대회는 캠핑장도 있어서 저희 캠핑도 하고 별관측도 하고 충북대학교 정문에서 30-40분 걸린다고 하니 가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안녕 안녕 저희는 지금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직원분들께서 텐트를 쳐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소원아 분들도 쉽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카메라 켤게요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한 음식들이 다 이렇게 차려놨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자 이제 저희 열심히 차렸으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관측 프로그램을 하러 가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상채동아리였거든요 오우 되게 좋겠다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설레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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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지금 이제 별이랑 달 관측을 끝내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어? 소빈언니 혹시 어떠셨나요? 어? 소빈언니 혹시 어떠셨나요? 어... 청문도주학과 학생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관측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유나언니는 어떠셨나요? 저는 마지막에 본 달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보지 못했던 달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는 그 동이 열리는 걸 처음 경험을 봤는데요 저거 저한테 정말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청문때 청문내 놀러 오신 분들도 여기 꼭 오셔서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일정을 다 마쳤고요 어... 이제 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이제 집에 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어...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너무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즐거웠어요 지금부터의 첫 문제 짠 짠 짠 하나 둘 셋 짠 짠 짠 귀여워 우리 청문낭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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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